수호는 미디어톡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최진봉 교수님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습니까? 잘생겼다. 눈멱충 뭐 이런. 분장임입니다. 분장임. 앞에서 방송하고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언론에 워낙 요새 난방비, 국방, 외교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 오늘 아침에도 시민언론 민들레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렇죠. 더탐사 압수수색도 있었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 구속 이래서 일도 못한다 요새. 거의 개점휴업 상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환경 곳곳에서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에 대한 압수수색. 이건 유족 동의 없이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 명단이 아마 유출된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검찰은요. 그 유출자가 누군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발 사건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누가 이 정보를 줬냐. 이걸 찾아내겠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되나? 안 되지. 왜냐하면 이건 취재원 보호법이 더 어긋나요. 우리는 취재원 보호법이 사라지긴 했어요. 우리가 1980년에 언론기본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는데 그 법에는 있었어요. 취재원 보호 규정이. 그런데 이게 87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그 조항은 빠졌지만 지금 전 세계 언론사에서 취재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언론 윤리랄까 이런 부분은 보호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재원이 공개됐을 때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런 처벌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된다고 하면 언론을 제보한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걸 밝히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밝히지 않으니까 압수수색을 한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1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신문사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신문사? 대학신문사를. 왜냐하면 71년 4월에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는 병원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가 폭력이 좀 있었어요. 쌍방간에. 그런데 언론이 취재를 하면서 그 사진이나 이걸 다 찍어놓은 거예요. 이게 폭력 행사하는 사람을 찾겠다고 언론사를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신문에서 이걸 제소를 합니다.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하냐면 언론의 자유. 수정헌법 1조와 4조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취재원을 보호하고 언론사의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 뒤부터는 미국에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언론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를 가지고서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권력기관 중에 하나가 검찰이고 경찰이에요. 수사기관. 여기도 감시 대상이 돼야 되는데 제보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겠다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면 누가 제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오늘 이런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상당히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색영장에 명시된 근거가 공무상 기밀누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이 두 가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들레 측에서도 사실 공무상 기밀누설은 언론사 편집국 자료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사실은 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변호사가 인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시민언론 민들레를 압수수색한 것 자체가 그 어느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언론 민들레뿐만 아니라 시민언론 더 탐사에 대해서도 여러 번의 압수수색 그리고 기자 개인의 자택까지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네. 이번 민들레에서도 기자 개인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언론사고 뭐고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압수수색 당연히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받아야지 압수수색 체포돼야지 야당 대표도 그렇고 언론사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민들레 더 탐사 그런 데가 언론사야. 그냥 인터넷 유튜브하고 그런 데 아니야? 거기가 언론이야? 라고 하는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저는 언론사로 보는 개념 자체는요. 예를 들면 언론사로 등록을 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언론사와 언론사로 똑같이 취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받아야. 그러니까 승인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신고제예요. 허가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정한 어떤 규정을 지키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소 3명 이상의 기자. 풀타임으로 일하는 기자가 있을 것. 이런 조항들이에요. 그리고 자본금 얼마 이상 있을 것. 그다음에 4대 보험을 보장해 주는 기자가 몇 명 이상 있을 것. 이것만 딱 맞추면 누구든 언론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신고해서 허가를 해 준 곳에서 언론활동을 하는 언론사가 인터넷 기반으로 기사를 쓰니까 이건 언론사가 아니다? 이렇게 규변지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리고 언론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바꿔서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되어지고 또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되는 게 맞다. 인터넷이니까 이거는 언론사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선관에서 그 얘기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메이저. 메이저. 메이저하고 무슨 인터넷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물론 큰 언론사들이 더 시스템이 잘 돼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기반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언론사를 언론사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메이저와 인터넷을 구분하는 이분법이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방송통신위원회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도대체 방통위에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박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개월째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감사원이 장기간 감사에 돌입을 해서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검찰의 압수수색 세 차례 있었습니다. 세 차례나? 네. 국장과 과상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무조정실 감찰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원인이 된 사건은 그거예요. 종합편성 채널들 종편이라고 하는 채널들이 3년에서 5년 주기로 재승인 심사를 받는데 2020년에 이루어진 심사에서 TV조선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이 감사원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인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건부 재승인과 관련해서 TV조선 감정 의혹이 있다. 무언가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TV조선 재승인 심사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짜고 일부러 검수를 낮게 줘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검찰은.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가능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14년도에 종편심사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2014년도에. 그런데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지금은 바뀔 수는 있지만 제가 심사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독립 일주일 동안 심사를 하는데요. 특정 곳에 가서 다 차단이 됩니다. 보안업체에 와서 외부에 통화를 아예 휴대전화 뺏기고요. 아예 통화 자체가 안 돼요. 당도 다 개인이 쓰고요. 다른 사람과 얘기하거나 대화할 수 없도록 다 막아 놔요. 그리고 각자 하나의 책상을 주고 거기에 심사자료를 올려놓고 거기 앉아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그리고 심사표에 정성평가나 정량평가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정성평가 종이에 개인적으로 심사 점수를 쓰는 거예요. 그걸 넘겨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방통위 직원이 하는 일은 그걸 취합해서 점수를 총합해서 점수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문제를 삼는 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찰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수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먼저 줬는데 심사위원이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혼자 앉아서 심사를 한다니까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내가 좀 잘못 줬네 다시 봤는데 점수를 바꿀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새로운 종이를 갖다가 점수를 적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줄을 끊고 끊고 사인하고 거기다 새로운 점수를 적는 거예요. 이 수정을 문제를 삼는 거예요 지금. 이 수정 과정에 방통위 그다음에 국장 그다음에 부장인가요. 이 사람들이 개입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점수를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고 수정하도록 한 혐의. 이걸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방통위 과장님 말씀 듣습니까? 안 듣죠.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자존심이 있지 사람이. 아니 교수들이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이게 회의를 해서 점수를 내는 게 아니에요. 상의하는 게 아니고 각각 책상 하나에 다 자료 넣고 혼자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방통위 직원이 고쳐달라고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제 경험상 좀 이해가 안 돼요. 법률상으로 보면 이런 게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어떤 결정, 심의를 하고 결정하는 건 행정법상으로는 대부분이 재량행위 내지는 판단 여지라고 해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평가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사법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전문가들의 전문성이라는 건 있을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당연하죠. 더군다나 방통위 과장님 얘기를 교수님들이 듣고 점수를 바꿨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건 자존심 문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수들한테 전문가인데 과장이 와서 점수 받고 달라? 제가 볼 때 화를 낼 거예요. 그런 요구도 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아니 그 업무를 사실 실무를 하는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 한두 해 한 사람들이 아닐 텐데.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은 위원장님이야 정권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국장이나 과장급은 실무진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업무를 그냥 계속 쭉 몇 년간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식의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검찰에서는 상식적으로 많이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하나는 TV조선한테 너네 함부로 그러지 마라는 메시지로 읽힐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는 한상광통위원장을 압박을 해서 그다음에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 방통위를 압박하는 노림수 이게 뭐냐 공영방송 그쪽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노림수가 뭘까요? 노림수는 방통위원장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퇴하게 만들려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 물러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염치를 알아라 뭐 별별 얘기 다 쏟아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두 사람이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들이. 임기가 남아있고 원래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임기 보장도 있습니다. 임기 보장도 있습니다. 그걸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대놓고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영방송은 왜 이런 게 다 있냐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회 구성에 방통위가 역할을 해요. 방통위에서 이사회를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임명장을 예를 들면 kbs는 대통령 임명장을 주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후보를 추천해서 대통령께 올리는 데는 방통위예요. 그러니까 방통위 입장에서는 mbc 같은 경우에 박문진 이사들을 임명합니다. 그러면 mbc 사장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하는 즉 사장을 선발하는 주요 기관인 박문진 이사회를 방통위에서 구성을 해요. 그런데 방통위 구성은 현재 3대2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3대2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4명은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을 임명을 해요.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죠.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조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3명이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 추천한 몫이에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보면 3대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박문진 이사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들이 주도해서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는 빨리 방통위원장을 바꾸면 3대2가 완전히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저쪽 이제 지금의 여당이 3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문진 이사들을 바꾸고. 방송문화진흥의 mbc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그 최대 주주인 박문진 에서 사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정권이 원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목적이라고 봐요. 저의 운명과도. 연관돼 있죠. 연관돼 있다고 보입니다. 더 이야기를 깊이 하고 싶지만 여기서 그래서 잠깐 줄이고요. 다만 이런 게 있어서 mbc 뉴스데스크에서 뉴스데스크에 간첩사건 비중 있게 다루라. 국회 과기정통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이 이런 요구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당연히.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아니 그리고요. 언론의 자유는 방송법과 모든 언론 관련된 법에서 다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중재법에도 보장이 돼 있고요. 방송법 사전은 특히 방송국 내부에 있는 상위직급의 사람 사장이나 아니면 경영진도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누구도 간섭으로 못하게 되는데 지금 외부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어떤 뉴스를 아이템으로 다룰지 그걸 결정하는 건 방송국 내부의 편집권을 갖고 있는 기자들 조직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독립과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왜 이걸 안 다루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방송법 사전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이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을 받았어요. 이거 좀 순장시 변호사가 보내주세요. 박 의원님한테. 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의 보도본부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죠. 전화를 해가지고. 앞금에 전 대통령.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조금 해경 이런저런 해서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보도해줘. 보도를 좀 자제해줘. 또는 어느 특정 시기가 지난 다음에 보도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기나 향후 보도의 비중 어떤 방향 이거 얘기했다가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는 게 더 압박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는 사실은 이걸 공개적으로 대놓고 할 수 없는 잘못된 일이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정현 홍보수석이요. 그렇죠. 그런데 윤 정권 들어서서는 어떻게 된 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는지는 저는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너무 대놓고 이런 식의 말 그대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무슨 방송의 독립을 훼손하는 거라고 하냐. 그건 나 그렇게 생각 안 한다. mbc가 우리 당의 비판에 귀를 그렇게 기울였냐.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이종현 전 홍보수석 판결문 한번 보시면 과거에 대해서 비평하는 건 언론의 자유와 비평의 영역이에요. 과거 보도에 대해서. 이거는 방송법상의 간섭 편성권의 간섭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래에 어떻게 해라 보도를 이 방향으로 이 시기에 어떤 분량으로 해라 이거는 비평의 영역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거는 간섭이에요. 이거는 판결문에 써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이런 보도는 잘못했어. 간섭 보도가 왜 이렇게 적어. 과거에 이렇게 보도했으면 안 돼. 이거는 언론에 대한 비평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보도해라고 얘기하는 건 방송법상의 편성권 침해다라는 게 이정현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의 공개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이 실제로 압박을 받거나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mbc가 이럴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mbc가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난 죄가 안 된다. 그것도 이정현 판결문에 다 나와 있어요. 편성이 실제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편성에 간섭하는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 이거는 법률용어로는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편성이 바뀌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유죄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지금. 지금 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 발언들을 하신 건데요. 저는 법률가인 mbc의 진행자가 아니라 법률가인 제가 법률가 신장식이 보기에는 위험하시다. 박성중 위원님 이정현 판결문을 한번 보시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벌써 제가 너무 외려를 냈네요.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미디어톱 지금까지 최진범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하겠습니다. scientifically Untung Fourth Main 하지 않 Cindy and Liz 힘줘야 한자들 겨 coffin 물 속 예정에 liamoohn tranregierung ходанием